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클리엄드의 교재로 배우는 제즈하모니 1 스페셜 두 번째 시간으로 버클리엄드의 스타일의 코드 표기법 두 번째 시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3화음 위주로 버클리에서는 어떻게 코드를 표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어서 7화음, 6화음 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버클리에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메이저 세븐스에 대한 표기였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강연학원은 학생들의 표기 방법을 보게 되면 C 메이저 세븐을 3편하고 7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표기를 했었는데 제 개인 레슨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면 디미니쉬하고 헷갈릴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빨리 그리다 보면 이게 각이 잘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클리에서는 소문자 메이저 M7을 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메이저 세븐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아무래도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디미니쉬 코드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메이저는 메이저 세븐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도 좋고요. 물론 로마자 표기법에서도 원 메이저 세븐이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그런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게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C7이나 C6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표기하는 방법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C7에 텐션 9과 13이 들어간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게 되냐면요. 세븐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다는 낮은 음을 넣고요. 위의 쪽에 대한 높은 음을 넣어서 표기를 하는 게 버클리 스타일의 텐션 표기법이 됩니다. 이거를 가로로 쓸 수도 있는데요. 가로로 쓸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게 낮은 음, 뒤에 나오는 것이 높은 음 순서로 표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 메이저 세븐 같은 경우도 M이 많아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메이저 세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저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이너 메이저라고 바로 써도 굉장하긴 한데 어떤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가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 픽할 때 C-7, A-7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자 M을 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버클리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딱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C-수학 표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7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헷갈릴 수는 없는 거죠. 읽을 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호를 써서 표기하는 게 버클리 스타일의 코드 표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디미닛이 세븐 같은 경우도요. C 동그라미 세븐을 써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디미닛이랑 헷갈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동그라미나 비슷한 이 C 위에 붙어있는 뭐가 보면은 디미닛이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이걸 보고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CDIM, DIM7 저는 이제 소문자를 주로 쓰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디미닛이 소리가 이건 약간 낮은 음 그리고 이제 플랫이 많이 붙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이 붙으니까 이건 제가 이제 느낌적으로 이제 소문자를 쓰는 게 좀 더 구분이 되기 쉽겠다 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 코드 표기법은 이제 뭐 학교마다 다르고 또 이제 어떤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 세븐 플랫5도 이제 해프 디미닛이라고 가지고 동그라미에다가 작대기를 긋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버클리에서는 정확하게 마이너 세븐 한 다음에 가로 열고 플랫5라고 가로 닫고 표기를 해주는 게 버클리 스타일의 마이너 세븐 플랫5 해프 디미닛을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말은 길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아무래도 좀 명확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어그멘티드 세븐 같은 경우도 우리가 C 플러스를 붙이게 돼서 치게 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메이저 세븐과 도미넌트 세븐을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버클리에서 대부분의 이 메이저 세븐이 들어가게 되는 거는 장칠화함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7은 단칠화함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표기법을 또 명확히 구분해 주시는 게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븐 서스포 같은 경우도 이제 C7을 쓰고 서스포를 뒤에 씁니다. C 서스포가 있기 때문에 C 서스포 세븐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버클리에서는 먼저 세븐이라고 하고 서스포를 쓴다는 거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버클리 스타일의 코드 표기법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명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표기법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